복사라고 합니다. Hi, nice to meet you. I'm Pastor Peter Jung. 저희 Justice Bono School의 북한 정의원데도 이런 포리너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자주 하곤 했는데 NKFC, NKFC 여기 센터에 오니까 마치 저희 북한 정의원데도 세미나를 하는 느낌입니다. My organization Justice for North Korea had many seminars targeting to foreigners like this. So right now I feel like I'm having seminars that Justice for North Korea are raising before. I really thank you for having this time since I've known Mr. Kangjo-Han for 10 years and also I've always been grateful for having this time Since I've known Mr. Kangjo-Han for 10 years and also for me and for many more years to have their way into вечers too. I really thank you for having this time since I've known Mr. Kangjo-Han for 10 years and it's also, we all have to appreciate it. 저는 1998년도에 중국 랴오닝 프로빈스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는 학생으로 중국어를 공부해야 하면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이었고 꼭 매번, 매월 혹은 방학 때마다 제가 국경지역에 많이 다니면서 탈북자들을 그 당시에 300만 명이 부모죽고 있을 때 많은 탈북자들이 넘어올 때 정말 실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원래는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학생의 신분을 계속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계속 중국에 남아있기를 원했지만 탈북자들을 그 당시에 만나면서 제가 중국 청와를 유학생활을 포기하고 직접 탈북자들을 쩔터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활동가로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중국을 지 pelate이 서현 angles을 보호하고 fulfilling равunciर. 중요하러는 나를 credits Done 1949까지, 또는 중국에서श을 companions 코도 2017인데요 학생의 신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고아아들, 꽃재비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 임산부 여성들도 있었고 또 많은 암자 아이들, 청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이 되어지면 끔찍하게 박해를 받고 처형을 당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점 탈북자들이 슈웨트에 많아지면서 특별히 임산부 여성, 두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들을 어떻게 앞으로 보호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디덕터가 들었을때, 북미아를 데리고 격렬한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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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렬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임산부 여성들을 데리고 국경을 6000km를 이동하고 다시 산을 넘거나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외국 대사관에 이들을 진입시켜서 무사히 그리고 편하게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산부 아이들이 대사관 안에서 아이를 한 아구요. 그래서 임산부 아이들이 대사관 안에서 아이를 한 아구요. 또 한국에 와서 또 아이를 낳아서 무사히 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꽃재비 아이들도 그렇게 대사관으로 진입을 해서 구출을 하였고 저는 결국 마지막에 중국 공안의 함정 수사에 걸려서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공안의 함정 수사에 걸렸습니다. 또한 중국 공안의 함정 수사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옥에 갔었구요. 한 1년 반 동안 탈북자들이 있는 감옥에도 있었고 그리고 조선족 그리고 한족들 또 미국인 코렌 아메리칸하고 이렇게 감옥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중국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추방이 되어서 저는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은 바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Justice for North Korea를 설립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 제가 또 하는 활동은 바로 탈북자의 스테이터스 난민지위 인정을 위해서 국제사업에 캠페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Justice for North Korea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지금 동남아 지역에 직접 가서 탈북자들을 북경에서 받아들여서 구출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estly 현재 지금 중국이 인정 정신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지역을 원하는 남한 나라가 중국의 심리아 지역을 위하여 중국의 심리아 지역을 통해 중국의 심리아 지역을 받은 peak을 예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르게 quil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부는 영양의 심리아 지역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지키고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는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UN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각 나라의 인권 보편적 정례 검토, 유니버설 퓨어리 리뷰라고 하는 그런 4년마다 각 나라의 인권 검토 보고회가 있습니다. UN이 유니버설 퓨어리 리뷰를 한 번에 4년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제1차 차이나 유피아를 2009년도에 했고 작년에 2차 유피아를 했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검토에서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답변이 뭐냐면 자기들은 국제법을 지키고 있고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서 인도주역에 따라서 잘 다루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말하는 국제법을 지킨다는 말은 UN협약이나 UN 난민에 관한 협약이 아니고 중국과 북한과의 양국과의 관계를 국제법이라고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난민의 지휘에 관한 협약을 1932년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약을 했다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에 따라서 탈북자를 보호했던 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탈북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했기 때문이라고 간주합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에 따라서 탈북을 한 이유가 바로 난민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 탈북자들이 굶주림을 피해서 탈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북한으로 만약에 북송되어진다면 그들이 관한 끔찍한 고문과 박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국제협약에 따라서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한 이유가 한국국을 통해 개선을 통해 제25차 유엔인권위사회가 지난 3월 17일에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저희 북한 정의연대에도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Commission of Inquiry, COI라는 조사위원회가 바로 탈북자들을 1년 동안 인터뷰하고 인터뷰한 결과 북한의 어떠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지를 바로 발표를 하는 최종 발표일이었습니다 In this human rights council,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that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DPRK presented the final report on North Korea's extreme human rights abuses through one year of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1년 동안 바로 한국, 일본, 영국,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100여 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The Commission of Inquiry interviewed almost 100 defectors in South Korea, Japan, England, United States, etc.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UNHCR, UN 난민기구가 중국에서도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서 난민의 지위에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에 조사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Also the Chinese government rejected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visit to China to meet the factors So the Chinese government actually denied their investigation in China 당연히 또 COI 위원회 조사도 중국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고 있고 또한 COI가 북한 당국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싶지만 당연히 또 허용이 되지 않고 있죠 Also the Chinese government rejected the Commission of Inquiry's visit to China And als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rejected the COI's visit to North Korea 그래서 이제 이 COI는 북한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에 한국에는 2만6천 명이 살고 있고 해외에는 최소 지금 현재 약 2천 명 정도가 탈북자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n South Korea, there are almost 26,000 North Korean defectors And in other countries, there is almost 2,000 North Korean defectors So the Commission of Inquiry went to all over the world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North Korean defectors 그래서 그 COI가 바로 이제 탈북자들을 인터뷰를 하였고 이번 3월달 보고서에서 약 370페이지의 그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약 4,50페이지의 그 결의물을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So through the interview with the factors, the Commission of Inquiry made the final report which is almost 370페이지 And they also made 4,50페이지의 conclusion 여러분들이 그 UNCOI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번에 UN인권이사회의 내용을 전부 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400페이지의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So if you go to the UNCOI website, you can actually see the video of these contents So you can read the whole final report 이번에 COI의 그 보고서의 결의 중에서 좀 핵심적인 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There are four core principles of the COI's report 첫째로는 북한의 정치검수용소가 실존하고 있고 북한은 정치검수용소를 폐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The fir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re is a political prison camp in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destruct this political prison camp 이제 강철환 대표가 쓴 바로 이 Aquarium에서 평양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So I hope you all read the Aquarium of 평양 which Mr. 강철환 wrote 그리고 신동혁 씨가 쓴 14호 수용소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So I recommend you to read Camp 14 which is written by 신동혁 그리고 이 COI 두 번째는 바로 특이하게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만 북한의 가장 처형과 박해를 맡고 있는 레벨 신분이 바로 기독교인들인데 이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And the second core principle of the COI's report is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stop the persecution of the Christians in North Korea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저희들이 흥분되고 정말 바라고 바랐던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중국이라고 한 나라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중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 third core principle is the one that we really hope Which is that the report didn't say about the China But it said the countries which have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stop the first repatriation 저는 이 세 번째 이 내용이 저에게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 약 15년 동안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람되고 기적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채택이 됐다는 게 When I saw that this third principle was adopted by the COI's report I was very happy and thankful for God Because he was almost a mirror over the 15 years of my work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UNCOI가 북한의 김정은 현재 김정은 정권과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서 바로 현장 사무소를 동북아시아에 설정했다는 겁니다 And the fourth core principle is that To send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To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COI needs to establis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offices in North East Asian region 바로 현장 사무소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한국 외교부와 정부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굉장히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NGO들과 함께 외교부 앞에서 항의 캠페인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So I will have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ry tomorrow in 10am Wow 여러분들은 굳이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상당히 얼굴이 알려져서 여러분이 갑자기 추감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You don't have to come to this press conference because if your face is reveal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you might be in a risk 저희 북한 정의회의 회원들은 있는데요 정의회의 회원들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But I hope that our members of justice members of Korea to come to this press conference 제가 이 시간에 보여줄 PPT는 바로 탈북자들이 특별히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어져서 북한의 모의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So now I will show you the presentation of how North Korean defectors get investigations and torture from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in North Korea when they are repatriated to North Korea 이 그림은 제가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북한으로 북송되었다가 이렇게 고문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서 다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고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해서 직접 작성한 그림들입니다 So these pictures are the one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hom I've met actually drew this because they actually experience the course repatriation and torture 이 자료는 COI에도 제출을 했고요 이번 COI 공청회 때 또 이 증언한 사람들이 현장 공청회에 와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So these pictures are submitted these pictures to the commission of inquiry and also the deep North Korean defectors who draw these pictures gave testimonies in the public hearing of the COI 특별히 북한으로 북송되는 탈북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특히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촉한 사람들이 북송되었을 경우에 가장 북한이 솔직하게 박해하고 고문하는 계층이 바로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을 한정해서 제가 오늘 기피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꼭 기독교인들만은 아니고 많은 여성들과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독교인들만은 아니고 많은 여성들과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독교인들과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독교인들과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 will mostly talk about the North Korean Christians and the female defectors 네, 지금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북송이 된 이후에도 자기가 믿는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있었는데 소리낸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발로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There were a North Korean prisoners who prayed out loud So the guards actually beating his face 제가 그 Persecution, 박해라는 책을 발행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림의 한 가지입니다 This is the main pictures of my book, The Persecution 이 그림은 바로 몰래 기도를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다가 적발이 된 사람이 지금 북한의 보이브가 큰 못, 볼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못을 양손으로 뚫었고 그리고 너트로 조여서 손을 못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This picture is about the North Korean prisoners who secretly prayed and got caught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in North Korea So the agent actually put the screw nail through the prisoner's hands So these pictures are describing that 손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못을 뚫고 손이 부어서 계속 붓고 손이 부으면 손이 이렇게 쳐져서 힘이 없어서 결국은 온몸에 독이 커져서 거의 한 달 안에 죽습니다 So when the screw nail is actually putting through the big person's hand The person gradually lose their energy and die in one month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폐광이나 방산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저렇게 수용되어 있습니다 Usually the North Korean Christians are in prison in cave or mine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나 중국이 같은 탈북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이나 외부 정보 세계를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다른 일반적인 죄수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put in prison these Christians or defectors away from other prisoners because they try to protect these Christians or defectors to share their experience about us and information with other general prisoners 북한에는 특수 훈련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살상하는 훈련 대상으로 바로 피밀리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살상 대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In North Korea there is a special military and for their shooting training they actually shoot the Christians for training 그래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쉽게 죽이고 또 어떻게 죽어가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군인들도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So the special military reports to their military about how the person, how a person is easily dying or in what way they are dying 입에다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This is the picture about a nurse friend agent stealing on the prisoner's mouth This is the picture that the agent forced the prisoners to eat animal discharge This culture is applied to all prisoners 네, 다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구동에 파서 기름에 태워서 화장을 시키고 이것을 재는 비료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So the dead prisoners or Christians are burned and their burned bodies are used for fertilizers 여러분이 그림들을 보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죠? As you see these pictures, you cannot imagine how extreme it is 그래서 그 COI, 마이클 커비를 들었던 COI 유원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데 제일 처음에 이 보고서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So there is a word that the Michael Kirby, the commissioner of the COI and other commissioners said in their report 북한의 인권 문제는 바로 나치 히틀러보다도 더 잔혹하다고 했습니다 The commissioner party said tha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s much worse than the Nazi The Korean human rights issue is much worse than the Cambodia's Kmerakus 이 그림이 너무, 이게 잔혹한 그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덜 잔인한 그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I have more cruel pictures of North Korean torture However, I selected the less horrible pictures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좀 정신을 차리고 이걸 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 한 장 한 장을 그리려고 열 번 이상 타국자들을 만나서 작업을 합니다 So I hope that you pay attention to these pictures of in detail Because I met more than ten defectors to draw this one picture 열 번을 이상, 이 그림 한 장에 열 번 이상 만납니다 So for one of this picture, I met more than ten North Korean defectors 네, 다음 이게 이제 탈북자들이 북송되어지면 그 국경지역에 보위부 구류장이 있는데 거기 보위부 제일 처음에 구류되는 시설입니다 This is the first place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being imprisoned This is the detention center in the North and China region 20명이 들어갈 방에 거의 뭐 80명, 100명이 들어가서 양쪽으로 드러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강제로 이렇게 눕힙니다 So more than about 80 to 100 prisoners are packed in one room so they cannot even run down? 어? 특히 그 여성인 경우에는 거의 그 성적인 그 모욕과 고문을 거의 대부분 받습니다 For a female prisoners, they usually get sexual humiliational abuses 그 강철환, 신동혁씨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명철씨 책이 있습니다 Besides the books by 강철환, 신동혁, there is a book written by 안명철환 그 완전통제구역이 영어로 번역됐나요? 모르겠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아, 누가 좀 번역을 해야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명철씨가 쓴 안전통제구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nd there is a book written by 안명철 which is called Total Control Zone This book is not translated into English, but I hope you all read this book 거기에 보면은 저런 경비대원들, 군인들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죄수들을 어떻게 다루게 되는 거가 나와있어요 In his book, he wrote about how North Korean agents or guards treated the prisoners based on the Kim Jong-il's order 김정일의 지시는 죄수들을 다루는 경비병이나 군인들이 절대 죄인들을 인간으로 보지 말고 양심을 가지고 대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In his book, he said that the Kim Jong-il's order said that the North Korean guards should not regard prisoners as humans and not to have mercy on them 그래서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가게 되면 무슨 변호사나 어떤 법적인 정상적인 절차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권 자체가 끔찍한 깡패 보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들과 지도자들이 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2,300만 인쯤 해방이 되는 겁니다 Since the North Korean regime itself is a horrible gang, the North Korean people can be freed when the regime is actually sent to the court 중국은 정말 반인도 국가예요, 제가 봤습니다 In my view, the Chinese government is in humanitarian nation 연기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성들을 성적인 모욕과 고문을 가하는데 질문이 뭐냐면 중국에서 중국인 남성과 한국인 남성과 잠을 잤는가입니까? 잠자는 것이 죄입니까?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한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Even 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said that they are following the international law, I think this is all right because they never protect North Korean defectors 북한과 중국과의 형제 우호, 그런 관계이고 양국 간의 국제 조약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이 형제 국가라고 하는데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피해다니다가 만난 중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 남성과 북한 여성 사이에서 낳은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 남성과 북한 여성 사이에서 낳은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북한 여성 사이에서 낳은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서 그래도 그 신분이 불안하고 신분증이 없지만 또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좋은 중국인 남자라고 만나서 사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중국인 남자는 자기 부인이 북한 여성인 경우에 혹시 중국 고안에게 체포되면 정말 빚을 내서라도 매물을 써서 북한으로 성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 정부와 중국 공안은 임산부 여성들 또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시켰고 그리고 심지어 중국 공안이 어린아이든 임산부 여성이든 숨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여 신고를 하면 상금을 준다고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체포하고 북통을 했습니다 최소한 그 중국에 있는 북한 여성이 임신을 할거나 그 아이를 낳으면 이것은 중국 국가가 국제법이 아니더라도 인도적으로 이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북성을 시킬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이 북한 당국은 중국이 형님의 나라이고 북한이 아오의 나라 형제의 국가이면 지네들 형님의 나라에서 얘기를 배워가지고 왔으면 형님의 얘기시니까 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강제로 낙태를 시키냐는 거에요. 중국 정부가 이 아이들을 강제 낙태하고 죽일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의 은덕을 배신한 자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씨앗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강제로 의해를 밟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북한 여성들이 처음에 북송되어지면 제일 먼저 몸에 있는 모든 도움들을 다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음식물을 낚시대에서 이렇게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그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르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제주들을 시켜서 강제 낙태를 시키겠습니다. 정말로 그 얘기들을 밟아서 죽였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이 아이를 꺼내서 죽여 보겠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이 아이를 찾아오고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이 아이를 강제 낙태를 시키겠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 그 입상과 여성의 배위에 널반지를 올려서 이렇게 힘태기를 해서 강제를 낙태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 그 입상과 여성의 배위에 널반지를 올려서 다음, 기름에 태워 죽이는 장면입니다. 2002년도에 7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외교부에 우리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뛰어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북한으로 북송되었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고 북송되었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중지시키고 정말 북한을 민주화하고 자유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탈북자들에게 자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강제 북송하고 있는 이 범죄, 이 위반사항을 정말 좋은 세계 시민들이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탈북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많은 청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을 빨리빨리 많이 구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을 빨리빨리 많이 구출을 해야 되겠죠. 참여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강의를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한국의 기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국제사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탈북자의 실태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강의는 여기서 시간상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미국에서 힘이 늘어 Bell Gate인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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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 like to open the floor up to questions now. And you can raise your hand. Rocky here will be our microphone man. And just raise your hand and he'll come flying to you. Thank you for your talk. Wondering if you or anyone around you were mistreated while you were in prison in China. And also, I had heard that there was a pastor who was helping North Korean refugees who seemed like he was poisoned. And I've read that there are people like you are often hunted maybe by Chinese authorities and North Korean agents. So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ell us if you had any experiences being hunted or your personal safety was in jeopardy. Yes. First question. First question. First question. First question. Great question. For what would you like to ask you about this question? Well, in your книги in your esption under the For what would you like to ask me as if I had our military liamo Gleich today's advice. Okay. Thank you for the questions. 제가 있던 감옥에는 한국사람들끼리 있지 못하게 했었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각 방마다 한국인 목사, 성교사, 활동가들이 각 방마다 있었습니다. 제가 당한 고문은 제일 처음에 잠을 못자고 맞고 폭력과 폭언을 많이 당했고요. 가장 심한 고문은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매일 아침 8시, 오후 4시 반까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탈국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저렇게 끔찍한 북한 분들에 비하면 아무도 아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도 중국에 있는 성교사들과 활동가들이 위험한 상태에 있고 최근 2년 사이에 북한으로 납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질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질문에 이즈 때는 지금 다른 방문을 찾는 이즈에서 일에서 사회적을 찾아오죠. 감사합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분은 호주에서 오신 분인데 내가 이런 북한 인권을 위해서 호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호주에서 이런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산조차가 있으면 좀 더 조언이나 제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 단체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각 나라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나 지원자들이 각 나라에서 각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극성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결의함을 내게 하는 운동이 필요하고 그 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있는 탈북자의 문제를 알고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에서 이런 일을 확산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volunteers in many countries should appeal their government to stop China to repatriate North Korean defectors. 그리고 또 뭐 I recommend to you is that you can have some kind of campaigns in your country so that the citizens of your country can have some kind of awareness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so raising awareness is ver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두 사람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캠페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don't need many people to do this but one or two people can keep doing these campaigns so that they can actually raise more people's awareness. 그래서 각 나라에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캠페인을 하는 나라와 거리와 어떤 캠퍼스가 있다면 저는 전 세계적인 탈북자 강제 극성 중지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일으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I think that if there is one or two people in each country who are protesting in front of the Chinese embassy in their country is actually powerful and so that this kind of campaign can be worldwide in the future. 이번 저희 북한 정의연대는 계속 7년 이상 중국 대사관과 또 인사동 거리에서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JF, Justice for North Korea did protest in front of Chinese embassy and also 인사동 for more than 7 years. 저희 JF 캠페인은 금년 안에 전 세계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서 탈북자 극성을 중지하라는 캠페인을 연대해서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In this area, Justice for North Korea has some kind of plan that we are to hold international campaign against the Chinese government to stop forced repatriation. I think it would be very thankful for if Australia actually participated in this campaign. You said that you were in prison in China for a year and a half. Who helped you or who facilitated your release? He was in prison. How was it that he was released? And why was he released after the year and a half? 1년 반 동안 중국 감옥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누가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석방이 되셨는지?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잡혔을 때 중국 정부가 저에게 석방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When I first arrested by the Chinese police, the Chinese government didn't let me relieve.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러한 활동가나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호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Even today, the foreign ministry in South Korea is passive about helping activists in China or those kind of factors. 저는 거의 포기를 하고 살았었고요. So I almost gave up for release me. 그리고 중국도 형법적으로 저를 기소를 하였지만, 그 기소 자체가 저를 가두어 둘만한 그런 충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Even 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arrested me based on the law, they didn't really have a law or contents that can arrest, they can imprison me. 그 당시에 제 파트너였던 미국인과 미국 대사관,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나중에 하게 되었고, 나중에 기적적으로 벌금을 물고 출방되게 됐습니다. At that time, I had my partner, Americans, for US embassies. So later, I hired a lawyer. So fortunately, I paid the money and then the later can be released. I appreciate your work for so many years and you have thought about this a lot. What interest does the Chinese government have in forcing the repatriation? It seems it would be easier for them to just stay quiet and do nothing about it. Why would they do this? 중국 정부가 이렇게 탈북자를 북송하고 올 수 없게 되는 이익이 뭔지, 그냥 가만히 북송 안 시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북송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않고 보호하게 되면, 그 소문을 듣고 북한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넘어오는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를 바라고,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오는 것을 그래서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또 다른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중국의 변방국가인 13개 나라에서, 또 많은 대량의 난민들이 중국으로 오를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대량의 난민들이 중국으로 오를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물적, 지하, 자원, 경제적 가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북송을 시키고 중국 정부에게 자극하지 않게 한 다음에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빌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 안에서 김정은 현재 조건 리더자가 갑자기 쿠텍타에서 죽거나 그리게 됐을 경우에 중국 정부는 현재 북한 안으로 친 중국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비밀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권이나 인도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전체에 대한 미래의 지배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국제사회가 중국의 이러한 부도덕화를 막아서도 국제사회가 함께 캠페인하고 어예니스트 해야만 중국 정부가 그나마 좀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가 예상됩니다. 국제사회가 너때 이어가서 국제사회가 한테가 Thank you for sharing your experiences with us today and I'm a graduate student studying human security and I'm trying to see how we can help to increase the level of human security in North Korea and like you Pastor told us that we have to have more opportunities talking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defectors. And as I conducted my research, I found it really really difficult to find the ways to have contact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well. So is there any recommendations that you can give us in ways to have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as well as getting the internal and domestic information from North Korean societ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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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국사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북자들과 많이 만나서 증언을 듣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현재는 탈북자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탈북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그들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도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안보라는 말이에요? 저는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동시에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첫째로는 북한의 진정은 3대 독재의 정권과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정교 집단이라고 세계의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과 북한의 정권 자체를 실체를 많이 알고 알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자체를 지금 국제사회에서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 내의 주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외부 세계를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epigen에 대한 내용은 한국의 정치입니다. 이 한국 인류가 한국의 정치에 대해 파이널 공헤게 일을 지지하여 한국의 정치에 대한 인 느낌을 따르르임 한국의 정치에 대해 North Korea is not a nation, but is more a group, religious group. So we have to first spread this realit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many people in the world, or even the North Korean people don't really know this reality of North Korean regimes. So I think raising awareness on this issue is important. 만나는 것은 탈북자들이 자기의 살아왔던 과학의 경험과 어떤 것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한국의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NGO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의 부분들의 삶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우리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민주화를 삼켜 할 수 있는지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NGOs who do North Korean human rights should serve this problem by respecting their lives and their human rightsảo so we still have to solve how we can let them give more testimonies, contact with other people.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esentation. I have a question about other NGOs, and it seems that the major focus is to raise awareness internationally. And when I cast my eyes around this room, we do repres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edominantly. My question is, I have also attended meetings of Helping Hands. I'm sure you know that's the US-based NGO here in Seoul, run by Tim Peters. And there too, a lot of foreign interest is displayed. How important is it, though, to raise the awareness under the Southern Korean community? Because in the 14 years that I've been here, it seems to be lacking. And I think, what would your opinion be on this aspect in particular? Raising awareness in South Korea, amongst Koreans, especially this generation.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you can't really tell us this topic in Korea. How do you think it's a globa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how do you think it's a global network? How do you think it's a global network to get to it? 이런 움직임을 확산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애교 오기 전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회의하고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애교 오기 전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회의하고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상당히 참 걱정이 됩니다. I'm very worried about the young generation in South Korea. 마이크 커비 시와 위원장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이 통일 전에 공소독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서로 무관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 젊은이들은 너무 심각하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심각하다. 이렇게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마이크 커비, the commissioner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said that the young generation in East and West Germany, they are very concerned or interested in each other before the reunification. However, South Korea, a young generation in South Korea are very ignorant, they are very ignorant abou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 인권을 말하는 순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두 개의 어떤 의식이 있는데 북한 인권을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우리 한반도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세계의 규정은 첫 개발은 여러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의 역시를 말하는 것이 평화적인 시 cortex입니다. 일본은 2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독재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 자식들을 자극하지 않고 인도적으로 지원해서 평화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은 정말 반인도적이고 좌파라고 해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의식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장은의 딕테이터의 딕테이터를 통해 공개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한국의 사회입니다. 저는 기독교 인도의 입장에서 기독교 청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북한 인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도적으로 신앙과는 관계없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일어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전세계의 청년들이 한국인을 포함해서 전세계 청년들이 함께 동시에 북한 인권을 외치고 탈북자 문제를 외치는 그런 강력한 연대 이것이 있어야만 그나마 한국의 젊은이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I almost gave up about this issue but if I have one hope that all the young generations in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I hope that they are shouting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defector issues so that in the future I hope there can be some kind of coalition between these young generations in the world then I think the young people in South Korea can at least have some kind of awareness abou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orry. We just have time for two more questions. 일단 수정 공사님의 활동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멋있으세요. 한국사람으로서. 제 질문은 뭐냐면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지하학교의 실제에 대한 많은 루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탈북자 단체에서 근무한 관계로 많은 사업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자기는 사업자들의 그런 증언에 따르면 교회를 봤다는 그런 루머를 봤지만 자기가 실제로 봤다는 그런 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피스런 국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가시니까 그쪽 방면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수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 사회라는 게 모니터링도 안 되고 외부 정보가 차단된 관계로 사실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렵지만 그런 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기독교회에 관해서 저 같은 기독교회으로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쪽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싶은 마음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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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따라했었고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목격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 다른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제가 부모님과 부모님께서 일어났을 때 어떤 종류의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교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해야 할 게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교회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루터기 교회와 그루터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김일성이 1945년도에 소련의 영향으로 지시를 받아서 북한의 남과 북인 분리되기 시작하고 북한을 통짜 기사를 할 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기독교인들을 숙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실제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산이나 어두운 창고에서 일정한 시기에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그루터기 교회는 그루터기 교회는 그런데 이 교회는 1958년에 1960년도에 1908년에 1960년도에 기독교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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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인 모든 모임과 장소 기독교 신자들을 다 수청하고 정치분 정부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기독교인들을 공적인 모든 모임과 장소 기독교 신자들을 기독교ㅎ 기독교 스킬을 기독교에 그루터기 교회에 개인적으로 이어져 내려고 했지요. 그런데 두 번째 교회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신지하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1990년대 중반에 탈북자들이 굶어 죽이지 않게 중국에 왔다가 중국에서 만난 기독교 목사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인 교인들에 의해서 북한의 교회가 잠깐 생겼었습니다. 이 교회가 1990년대 중반에 탈북자들이 중국에 탈북자들이 중국에 탈북자들을 통해서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그러한 신지하교회들을 또 착출하고 처형하고 안전히 쓸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한에는 신지하교회가 극히 일부 비밀리에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공적으로 모여서 일정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일은 그 당시 김정일이 많은 신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공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신지하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어퍼슬드, 심리 번의 사람 그 영화를 보시면 저희 북한 정의연대가 많이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로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시청자! jong 생 앞에서 além 나뉘 singing 학교 모든 당첨에 있는 좌우 include 한국에 온다고 접착하신 분야에ene 사고싶 Now outlook까지.. 아무래도 저희 영화를 받게 되는 경우는요. 올 gerek 제 목장이 있는 공 Kate Krist衆사에 대한 영화 정보를 받는 위치를 stock anar Het 모Miss дос DAN dona. 글쎄요. 감사합니다. 나는 인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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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을 위해 Do you work with a team of psychologists, let's say, to assess psychological damage or from my experience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This is a very good question. We have a lot of concern about this. We have a lot of concern about this. We have a lot of concern about this. We have to talk about this. Thank you for the good question. Actually, many North Korean people and North Korean defectors are suffering from psychological matter and they are having very unstable status so it is very important to recover their mental health. 저는 목사이지만 북한의 기독교적 방식으로 북한이 세워진다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와 자유의 종교인데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억압과 형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성을 떠난 뭔가 인본적이고 정말 자연스러운 인간의 권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의 뉴몰던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약 600명의 타국자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 다녀왔습니다. 영국의 복지 시스템과 심리적인 치료 과정이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했고, 현재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등 외국의 복지 시스템 가운데 난민에 대한 대구에 있어서 심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치료하고 안정하게 하는, 굉장히 어떤 책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과 심리적인 치료과 사업의 영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캐나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психological treatment 그래서 저는 이 психological treatment을 한국에서 온 많은 학생들과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연구하고 글을 쓰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많은 학생들과 한국에서 온 많은 학생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психological treatment을 아니면 психological 이슈을 한국에서 온 많은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 특이하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정착에 관한 여러 것들을 참고해서 좋은 점들은 한국에서 빨리 이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통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 think South Korea should adopt or learn from other countries treatment to nurse plant defectors so that we can actually carry out this treatment so I think this is really good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네 네 전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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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